에이 거점을 차지했네 랩몬 안전적인 타이밍 비 거점을 함락시켰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비 거점이 점령됐군. 비 거점이 점령되었군. 극대의 울음소리가 난다고 끝난 건 아닐세. 긴장을 풀지 말게. 비 거점이 점령되었군. 비 거점에도 점령할게요. 아, 이 거점은 무력화시켰군.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이젠 자네들이 늑대인 거야. 사냥을 끝내게 자네가 앞서고 있어. 상대편이 기선을 제압했네.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아.. C 거점이 점령됐군 적을 파괴하는데 쓰게 B 거점을 환납시켜 자네 편이 올림픽을 차지해 우리를 스치는 거야 A 거점이 점령됐군 A 거점을 환락시켜 C 거점을 함락시켜 C 거점 2개가 자네들 것세 C 거점 2개가 전래 자네 편이 유리하네 C 거점 2개 C 거점 2개 C 거점 2개 정신들에게 찢어내야 하신 것 같습니다. 저쪽도 만만치 않군 저쪽도 만만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출 수 있겠지? 에이커 점이 좋던데 이제 자네가 쫓기는 입장이로 1분 남았네 에이커 점이 좋던데 이제 자네의 힘을 보여주게 아 아 어 으 으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